둘이 침대에 누웠어. 공룡, 상남자. 아버님에게 혼나겠지만 오늘은 프러포즈도 한 날이. 반지방아. 오늘 좋았어, 프러포즈도. 나 눈물나져라. 울어서 깜짝 놀랐네. 진짜? 응. 진짜 나 아픈 줄 알았단 말이야. 그건 미안해. 어쩔 수 없었어. 가자. 안녕? 못 자겠고 와. 어, 이 친구들 봐봐. 웃음참기 할래? 웃음참기? 시작. 뭐야? 바로 웃어. 아니, 부아. 웃음참기 시작. 너무 바르는데. 고기인가? 어떡해. 뭐야? 추웠어. 웠이자 띱아 수고하자. 우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굿학굿학굿R